자, 김건희가 그러니까 황제조사를 받았다. 또 이제 휴대폰도 검찰이 들고 들어가지 못했다. 희한한 얘기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김건희는 경호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갖고서 조사를 받았다. 담당 검사들은 휴대폰도 들어가지 못하고 김건희를 조사했다. 지시를 받았겠죠. 야, 이거 이렇게. 야, 이거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명히 지시를 받았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나중에 그렇게 폭로가 되겠죠. 김건희의 주가조작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도 무슨, 뭐요? 과거에 누굽니까? 우리 추미애 장관 시절에 수사주의권 문제가 있어서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 문제는, 김건희의 주가조작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났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따로 불러서 소환조사 할 것도 없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김건희가 우기는 것은 자기는 전주일 뿐이었다. 그리고 내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도이치모타스 주가조작범들의 권어수라든가 또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종호, 이런 사람들의 법원의 판결문, 그리고 검찰의 조서, 검찰의 주장의 법원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이미 김건희는 통정거래 매매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영감한 뉴스타파에서 이런 걸 계속해서 녹취록을 입수해서 보도했죠. 통정거래 매매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짜고 치는 고수도입니다. 산부토건처럼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 권력에서 내부 정보도 받아내고요. 동해석의 개발 같은 경우, 아니면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그런 우려와 의혹이 나타나는 주가조작 행위를 하게 되지만 과거에 도이치모타스 조작 사건 때는 김건희가 그런 권력 없었잖아요. 갖고 있는 것은 자기 남편 공수일과장, 그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그거 하면서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주가조작은 통정거래 매매가 주가조작범들의 아주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야, 전화해서. 내가 내놓을 테니까 너 사. 야, 이거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자. 바로 내놔. 내가 3초 뒤에 사고. 야, 이거가 바로 통정거래고 주가조작범들의 기술사들이 하는 겁니다. 쫙 포진해 놓고요. 포진해 놓고 전화 때리고 사고 팔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설령한 개미들이 야, 저거 막 올라가네? 도이치모타스 올라가, 올라가. 사자, 사자. 개미들이 쫙 모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이치모타스 주가조작에서 주작범들이 기술사들이 했던 일이고 이종우가 거기 2차 주가조작에 그렇게 하는 컨트롤타워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겁니다. 국가 권력을 갖고 있고 내부 정보가 딱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내부 정보 이용해서 주가 띄운 다음에 쫙 들어가서 살고 팔면 되는 거예요. 쫙. 뭐예요? 끝까지 정점을 찍은 다음에. 그러면 그냥 몇 십억씩 자기들이 챙기는 거죠. 자,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통정거래 매매를 한 거죠. 당시에 재판부가 이 도이치모타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에 통정매매가 있었는데 102건이 있었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에 통정매매. 48건이 긴 건이 계좌에서 나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판검사도요. 중요한 거는 김건이는 자기는 돈만 댔다. 그리고 자기는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다. 이용했을 것이다. 증권회사에 줬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데 공판검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이가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다. 이런 얘기를 공판검사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건 뭐냐. 통정매매에 직접 김건이가 참여하고 관여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녹취록에. 신반주 누가 가져갔나요? 대신증권 직원과 김건이가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대신증권은 주가조작 세력이 아니죠. 일반 증권사의 직원이에요. 여기에도 관여했다라는 겁니다. 김건이가. 신반주 누가 가져갔나요? 예. 체결됐. 예. 체결됐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김건이 전화를 받자마자 대신증권 직원이 10만 주 매도를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김건이. 얼마 남은 거죠? 증권사 직원이 8만 주 남았습니다. 매도하라 샘. 7초 뒤에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김건이가 직접 했다라는 게 공판 과정에서, 판결에서, 그리고 각종 증언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뭐 빼박 아니에요? 빼박. 동영상에서 디올. 뭐 이런 걸 가져오세요. 이것도 빼박이었고.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법원 판결과 공판검사의 주장은 빼박입니다. 굳이 뭐 어디로 불러서 말이죠. 보안청사로 불러서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데려갔다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다 나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불러 필요가 있겠죠. 부르기심을 서면으로 해서 너 맞니? 틀리니? 라고 해도 돼요. 의지만 있으면. 그다음에 법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구속시키면 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아직도 검찰은 이것을 뭉개고 있을까요? 무혐의 처분을 검찰이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왜? 빼박 증거와 정황이 있는데 이것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나중에 그 검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 모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기소하자니. 아유, VIP시고.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검이 들어가도요. 특검이 들어가도 별로 오래 시간이 걸릴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조사가 돼 있고. 정황과 증거와 증언과 녹취록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굳이 뭐 어디 가서 황제조사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이미 드러난 사건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검찰이 검찰 독재정권에서 윤석열과 VIP의 눈치를 보면서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이 있어서 기소를 형태된 건 기소하지 못한 건 통감 자저가 손 은 이 시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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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